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가 반복적으로 도덕질을 당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의 헌법질수의 기동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를 절도당한다는 것은 무혈쿠테타를 감행하여 저들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체제를 두고 경희대학교의 김민정 교수는 조용하고 표가 나지 않는 체제의 붕괴라는 의미에서 스텔스 비행기를 떠서 스텔스 독재라고 부릅니다. 국민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독재가 완성된 것입니다. 바로 선거 이 가운데서도 사전투표를 대규모로 조작해서 선거를 훔치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이 위중하고 위험한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거의 모든 선거에서 발생한 전거물들은 이미 충분하다는 표현 그 이상으로 발견되어서 축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원외 정치인들은 마치 사전에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황교안 전 당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 규명에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안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황교안 전 당대표는 계속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스스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3일 날 황교안 전 당대표가 발신한 메시지는 4.15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준엄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혐의자 모두에 대해서 사법조치에 나서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지금 좌파는 또다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속았지만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의 선거 공작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부정선거 관계자들에 대한 처단입니다. 첫 번째 단추는 부정선거의 핵심고리 중 하나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의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모든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한 때에는 4인 날인란의 4인 그러니까 개인 도장을 날인한 이후에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한 이후 그 도장을 투표관리관 자신이 보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15 총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한 도장을 사용케 한 이후에 반납받았습니다. 이것은 맹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여기서부터 투표용지 조작과 바꾸치기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주연 변호사 등이 영등포울 선관위원장 등과 투표관리관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들을 낱낱이 밝혀 고소 및 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고소고발에 대한 넉장수사, 넉장재판에 대해서도 의법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의 각종 선거에서도 불법행위가 저러지지 않도록 막아내겠습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반드시 선거정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확실히 고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월 3일 날 황교안 정당대표가 혐의자 모두에 대해서 사법조치에 나서겠다는 그런 선포문을 여러분들에게 전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혐의자라는 것은 4.15 부정선거의 관계자인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제 논평은 4.15 부정선거를 기획해서 실행에 옮긴 자들과 재판을 지연시킨 자들 그리고 투표 및 개표 현장에서 소위 부정선거에 협력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미래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되면 그 대가는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생명은 끝난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국민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는 이른바 노예상태의 노익의 됨을 뜻하게 됩니다. 이런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전체주의의 완성이나 독재정권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황교안 전 당대표의 용기 있는 선거정직성회복운동, 선거무결성회복운동의 많은 국민들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